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카레소리에서 모든 걸 버리고 향한 간도에서 도적단을 결성해 그들을 이끄는 이웃역의 김남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총독부 철도국 과장으로 위장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투지 가득한 독립운동가로 이중신분을 지닌 남이신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시대에 맞서 싸우는 액션 활극 도적 카레소리는 9월 22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